안녕하세요 젠미야가 오늘 또 갈대밭군방으로 호피 탐색 왔습니다 좋은 호피 여기 나오면 또 보여 드릴게요 오랜만에 여기서 호피를 한 잔 봤답니다 근데 이 호피가 미숙호피 같아요 호피가 좋은 호피네요 아이고 여기는 저거 개호피가 단지가 되갖고 이런 호피는 보기가 아주 드문 뒤 제가 또 좋은 호피를 한 점 또 발견 했네요 미숙호피인지 많았더만 미숙호피가 아니고 아주 자아적인 호피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호피를 본게 또 제 기분이 엄청 좋답니다 진짜 아름답고 좋은 호피입니다 여기가 개호피 반지가 되갖고 개호프니 막 더글더글 많이 있는데요 호피는 그렇게 없답니다 아주 귀엽네요 아주 귀엽네요 그래도 개호피 구경하려고 또 빠지고 한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미이도 잘 나오고 좋은 호피를 또 이렇게 한 점 해서 진짜 기분이 엄청 좋네요 안녕 걱정, 엄마, 아침을 계속 이거 여기로 했거든요 tossed 조리got 나의 호피는 아니지만은 또 아주 멋있게 생긴 돌을 한 점에 했습니다 진짜 웃기게 생겼죠 돌 자체가 희연하게 생겼네요 호피는 아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돌이답니다 진짜 잘생긴 돌이네요 우리 구독자님 사진 한판 찍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호피 가지고 오래오래 잘 보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겁겠네요 손아도 아프시다면서요 그래도 있지 아버지는 몰라요 결도 이쁘 그래도 여기 오시니까 이렇게 아 그럼요 네 없어요 지금은 귀에요 멋있죠 진짜 아니 웅장하니 이제 이것을 갖고 가서 깨끗이 닦아갖고 한번 제가 사진 찍어서 자대까지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내 드릴게요 사진 찍어서 네 그러세요 하하 이거 어떻게 안착시키네요 구만 그렇게 하세요 가버렸네 아니 나 요만한 걸 한꺼번 찍어놔 그래 한꺼번 찍어놔 그래 봐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대무를 우리 이제 우리 그 점유아 선생님한테 선물받았습니다 으 으 으 자 아 아 한 20킬로나간 것 같아요 으 으 아 15킬로나갔는데 이렇게 요걸 하고 이제 으 으 으 으 으 요거는 화려하다 으 좀만 저기하면은 진짜 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쁜 호피 또 한점 보여드릴게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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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깨끗이 치는 어이형 좋겄다 색깔이 이쁘겠다 아니 이제 힘들어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